안녕하세요. 제15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축하드립니다. 저는 이번에 장편 명왕선과 가족시네마 중 첫 번째 에피소드인 순환선을 연출한 신수원이라고 합니다. 만들었던 명왕선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에 개봉을 앞두고 영화제 버전으로는 마지막으로 상영하게 되는 기회인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 그리고 또 세 분의 감독님들과 함께 연출했던 가족시네마 역시 작년에 여성영화제 때 상영을 할 뻔했는데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못하게 됐었어요. 그런데 이번에 또 영화제를 통해서 관객들을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. 보호를 외치라고 했는데요. She's coming 언니가 온다 반갑습니다.